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4일 성암아트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통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을 각색한 창작 발레 공연 어허둥둥 내 사랑 춘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강남구가 개막 공연전 마련한 무료 시연회 자리. 이번 공연은 강남구가 시도하는 색다른 도전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지난 10일 강남구와 현대백화점 성암아트홀의 문화융성을 위한 예술공연 협약 이후 시행되는 첫 공연으로 총 50분간 진행됩니다. 문영 국민대학교 교수가 총연출을 맡았으며 춘향이 역의 이지선, 이목룡 역의 엄재용 등 성암아트센터의 소속 배우들이 관객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적인 음악 선율, 한국적인 의상, 곡선의 미합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 다양한 매체들이 함께 동원된다는 것이 또 이 작품을 감상하는 주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공연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초중고 학생들은 천원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2월 19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논현동 성암아트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창작발레 어허둥둥 내 사랑 춘향에 많은 내외국 관광객이 찾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으로 사랑받게 되기를 바랍니다.